내 안에 하소서 주의 고열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출국기 2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은 결혼의 축복입니다. 어느 본문에 말씀해 보니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출국기 말씀해 보니 이제 그 한 사람은 이름은 아무람이고 또한 레이 여자는 요괴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람과 요괴뱃이 결혼해서 아들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아들을 낳음에 그런데 숨겼더나라고 됐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단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출애굽을 시켰던 이스라엘 60만을 이끌어냈던 영적 지도자죠.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인 받던 위대한 인물이었었죠. 그러나 그 선물이 그 축복이 아무람이 요괴뱃이 보이기는 너무 무서워서 새파랗게 질립니다.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들이 태어나면 어떡해? 딸이 태어났어야지. 아들이 태어나면 안 돼.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 핏덩이를 바라보며 새파랗게 질려합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상황은 예급의 바로왕이 극심하게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성경 추력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이 일어나 예급을 다스리더니 그랬습니다. 과거 예급은 7년의 대흉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요셉의 지혜로 그 흉년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급의 바로왕이었고 그 당시 예급의 백성들은 요셉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을 은인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나라의 존폐 위기에 있었을 때 요셉의 지혜로 인해서 나라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동족이었던 히브리인들에게 굉장히 관대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또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요셉이 점점 잊혀져가고요. 어느 법문 말씀대로 요셉이 누군데 요셉을 알지 못한 새왕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요셉이라는 인물은 이 히브리인들은 우리를 도왔던 민족이야. 우리가 히브리인들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라고 말하면 이 새왕이 아니 수치스러운 과거다. 예급은 언제나 강성했어. 예급은 언제나 단단한 나라였어. 감히 쳐 노예 민족인 히브리인이 우리를 도왔다고 그 말도 안 되지. 예수 무시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인들을 더 경멸했을 겁니다. 요셉을 전혀 기억하지도 못한 새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급 백성보다 히브리인들이 훨씬 더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느껴서 그 왕이 구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자국민들에게 예급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그 백성에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우리 민족들보다 우리 예급 민족보다 훨씬 많고 강하다. 10절 말씀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지금 잘 다 쓰여야 된단다. 두려워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우리를 대적해서 그들이 지금 우리를 쫓아낼 수도 있다. 그대 힘을 눌러야 된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것에 아주 잔인한 명령을 합니다. 누군지 이제부터 남아가 태어나면 무조건 날강에 던져버려라 말합니다. 이게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에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날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 부부가 암울함과 요괴배수는 새파랗게 질린 거예요. 그의 형의 아론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우리가 좀 본다라면 이 명령은 모세가 태어나기 직전에 내려졌던 명령인 것 같습니다. 딸이 태어나길 바랬겠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게 무서운 겁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강에 던져야 됩니까? 아니면 이 자녀를 키워야 됩니까?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그 당시에 주군의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단순히 부모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 목숨이 여러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형 아론, 그의 누이, 여러분 미리함까지도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자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이상의 어려움이 또한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왔습니다.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순간순간 내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사람과 다르게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무란과 여기베스는 자녀를 키우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이 자녀를 키우리라 난 자녀를 키우리라 2절 말씀에 자녀를 키우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의 아들라니 그가 잘생긴 걸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래서 너무 잘생겼다는 겁니다. 아니, 왜 뭐가 그렇게 잘생겼다고 생명 내놓고 자녀를 키워? 사랑하는 여기서 잘생긴다는 것은 외모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4등전 7장 20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게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메! 잘생겼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이 아기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브라함과 요괴베스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다는 건 깨달았어요.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아,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 펼쳐지겠구나.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몰라요. 이 아이가 어떤 사명의 길을 갈지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아이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구나. 그러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자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했다라면 끝까지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자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난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우리 가정에 이 과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주시고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손에 잡힐 때까지 믿음으로 가십시오. 모세의 부모와 만약 나와의 차이가 있다라면 모세의 부모는 끝까지 믿음으로 갔고 나는 중도에 포기한 것 뿐입니다. 자랑한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세의 부모는 그 은혜를 보았을 때 사명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 우리 가정에 주시고 있는 축복이 있고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고 이런 과정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라는 게 깨달아진다며 멈추지 말고 믿음으로 천진하십시오. 그래서 이브리스 10장 38절 메시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명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냐라 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 기쁨 되어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멈추면 안됩니다. 아무리 애굽의 바로왕이 무섭게 나에게 달려들어도 내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그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사명을 붙들은 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만약 어리석게 그래 우리 가정 살려야지 내가 이 아이 하나 살리겠다고 내가 아론과 그리고 내 딸 미래암을 포기할 수는 없지 우리 가정에 다 풍지받은 될 수는 없지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여러분이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장은 여러분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고 나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멜 뒤로 물러가 보십시오.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의 삶의 대로가 열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믿음으로 자녀를 키웠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스 11장은 믿음의 영웅전이죠. 믿음으로 승리했던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인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벨서부터 시작해서 아벨, 에녹, 아브라, 이삭, 야곱, 요세, 사라, 모세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11장 23절말씀 보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도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냐 했으며 아메, 이 아이를 키운 이유는 내가 부성애 때문에 모성애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보신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구나. 하나님의 관여가 있구나.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구나. 그러면 그 메시지에 붙들었어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자녀를 키웠어요. 그때 하나님은 히브리스 11장 그 믿음의 영장에 모세의 부모가 여러분 기록이 되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스 11장 23절의 말씀을 조금 더 모세를 키웠던 40년 동안 키웠던 여러분 헬셉투스 공주와 비교해 본다면 조금 이상적으로는 좀 맞지 않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모세를 키웠던 40년 동안 키운 것은 여러분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 헬셉투스입니다. 그가 요셉을 그가 모세를 키운 거예요. 40년 동안 공주에서 키웠습니다. 갈대상자에 떠내려가는 그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건졌습니다. 그 아이를 키웠어요. 이건 참 은혜죠.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죠. 애국 측에서 보면 모세는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는 누가 키우고 있습니까? 바로의 딸이 키우고 있어요. 어디서 키웁니까? 애국의 공존 안에서 키우고 있어요. 정말 희한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 키운 이 공주에 대해 칭찬해야 돼요. 그 업적 공로를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정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것만 인정해 줍니다. 세상에서도 착한 사람이 많아요. 굿네이버라고 그러죠. 선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면서 자기는 좀 허접하게 먹는데 동물행인 잘 돼 준 사람이 있고요. 정말로 착한 사람이 많아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서 자기 시간 물질 모든 거 다 희생하면서 그들을 만나서 위로해 주고 같이 잠도 자고 허그도 하고 여러분 또 물질로 도와주고 같이 어려움도 겪어가면서 그렇게 착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 뿐이야. 동물이 좋고 사람들에게 착하게 대해주는 거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여러분 어려운 자에게 내 물질을 나눠주는 게 너무 좋은 것 뿐이야. 내가 생각하기에 내 가치관으로 생각하기에 내가 중심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가장 기쁨이 되고 희열이 되고 그 너무너무 좋은 건 가난한 자들과 나누면서 하는 게 너무 좋아서 내가 좋아서 하는 것 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며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모든 걸 보기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한다라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부모는 부성애 때문에 키운 거 아닙니다. 자녀를 책임감 때문에 어떻게 자녀를 날강에 던질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잔인한 사람은 안 돼? 그러는 마음으로 키운 거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생명 걸고 키웠어요. 믿음으로 모든 걸 포기하고 다 키운 겁니다. 믿음으로 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개월 키운 그 모세의 부모에게 하나님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믿음의 영웅이야. 너를 통해서 하는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있단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심받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그 모세를 날강에 떠나보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천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날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랬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된다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그 아이를 날강에 떠내려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포기했다라면 히브리스 12장에 믿음의 장에 모세 부모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멈춘 겁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 할 수 없는 것이 느껴지게 되자 하나님 망으시는 것이 느껴지게 되자 그는 멈췄습니다. 만약 그가 자기 열심으로 3개월 키웠기 때문에 한 달 더 키우는 건 뭐가 어렵겠습니까? 15일 더 키우는 건 뭐가 더 어렵겠습니까? 키울 수 있습니다. 이제 애틋한 전까지 생겼습니다. 원래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멈출 때 멈출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멈추는 게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극복하면 극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면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중의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게 지혜 중의 지혜예요. 라인 홀드 리버 신학자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침착함을 난 제가 바꿀 수 있는 일들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옵소서 맞습니다.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극복해야 하는 현실은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과 극복해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는 지금 태어났었을 때 이 아이를 키우고 극복해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극복했습니다. 키웠습니다. 생명 걸고 키웠습니다. 이제는 내려놔야 돼요. 이제는 떠나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믿음으로 떠나 보낼 때 풍성한 역사가 이뤄져요. 풍성한 역사가 이뤄집니다. 이제 4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이 내려놓기 시작하며 하나님은 내려놓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동을 통해서 날개를 달아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그게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던 예수의 누이는 미래함을 말합니다. 야 그 당시에 나이 14세에서 15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누이를 보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보아라. 넌 가서 보아라. 그런데 그 미래함이 보게 됐어요.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저가 6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의 가운을 내려오고 시녀든 나의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오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아기를 대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사랑한 여러분 지금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 바로가 어떤 왕입니까? 히브리인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면 나의 강에 던지라고 하는 그런 잔인한 왕의 딸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히브리인들은 노예로 취급해라 아니 동물로 취급해라 동물보다 더 못하게 취급해라 마음껏 부려라 마음껏 때려라 마음껏 치찍질해라 그렇게 교육 받았을 겁니다. 또한 자국민 우월주의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오히려 히브리인인 걸 아는 순간에 아 불결해 더러워 갖다 버려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인인 걸 아는 순간에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누가 주신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예국 바로 왕의 딸에게 히브리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사 40년 동안 그 아이를 키우게 합니다. 하나님의 괴기죠. 하나님은 쓰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쓰지 못할 환경이 없고 쓰지 못할 도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쓰십니다. 하나님은 쓰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 부모에게 있어서 제일 원수 제일 조심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죠. 바로의 딸이죠. 애국인들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너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저 환경은 절대 안 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잠원 21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같이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요하의 손에 있음이 마치 법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보자기 속에 물을 집어넣고 보자기를 좌우로 흔들기 시작하며 물이 와다 같다 흔들어지기 시작하죠.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마치 보자기 속에 물과 같아서 내가 마음껏 흔들 수 있단다.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진두지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쓰지 못할 사람 없고요. 사용하지 못할 도구 없고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와요. 그때 7절 말씀 해보면 미련이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가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한 사람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가정 모두가 다 믿음의 용사가 돼요. 어떠면선 아들이 태어난 순간에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죠.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줄 수 있습니까? 딸을 주셔야죠. 아들 태어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반대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참담한 상황에서 이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는 그 상황에서 부모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의 사람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의 길을 갔었을 때 그 주인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의 용사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0절 말씀 해보면 세상이 14세가 된 여아가 바로 공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유머로 데리고 올게요.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 모두 축복하세요. 그때 미리 하면 이 사건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는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자녀에게 뭘 남겨주길 원합니까? 믿음을 남겨줘야죠. 때로는 어려운 시간입니다. 지금 이 가정에 모세가 태어나는 건 여러분 위기입니다. 어려움이죠. 근심이죠. 슬픔이죠. 아픔이죠. 그런 아픔을 근심을 슬픔을 고통을 믿음으로 승화시켰을 때 가족 모두가 다음 세대가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거장이 되는 겁니다. 미래함을 보십시오. 하고 다음 대학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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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당신이 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머를 불러다가 이 악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딸에게 이것도 히브리니 공주에게 이런 말 한다는 것은 믿음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 가정에 믿음을 선물로 다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을 통해서 제안하지 마십시오. 그냥 통로가 되십시오. 선하신 주님을 믿고 통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려움도 하나님께 서락하신 것이라면 충분히 감당해 보십시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함이 유모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바로의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모 데리고 와라. 유모 데리고 와봐. 8절 말씀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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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왔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그 그 그 그 그 읽다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하시구나 완벽하시구나 하나님은 완전하심에 우리 모두는 고개를 숙이고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이와여 촛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줄이라 요인의 아기를 데려다가 촛을 먹이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점에서 그 말씀을 읽으면 전율이 느껴지죠. 바로의 딸이 뭐라고 하랍니까? 이 아기를 다시 모세 어머니에 건네주면서 집으로 데리고 가 바로의 딸이 그 얘기에 대해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젖을 먹이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궁전에서 키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잠깐 젖이나 먹이고 다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 집으로 데리고 가라 여러분이 내려놓았었을 때 다시 여러분의 손에 지워주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펴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지워주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권위를 내려놓고 물질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손에 지워주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세를 내려보냈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품에 그 여인의 손에 모세를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그의 집에서 내보냈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그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친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모든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27편 10편 37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선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걸식하지 않아요. 단순히 이것은 여러분 굶주리지 않는다는 뜻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풍요롭습니다. 그러면 성경 약속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부모는 그의 자녀에게 만배의 축복을 줄이라.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선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 어머니가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했었을 때 그의 미래함이 살아납니다. 그의 형 아론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모세는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 강성하게 태어나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가정 모두가 축복받고 그리고 그 여인의 아픔으로 내려놨었을 때 하나님 그 여인의 품에 다시 모세를 들려줍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한글자막 제공 및